너무 좋지?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. 스티커 붙여서. 이 차에 이게 어울려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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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저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? 똥별이 장난감들. 사실 형이 평소에 작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귀여운 것들 좋아하시거든요. 아 진짜? 귀여워. 어머 어머 어머.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. 피규어 전시에도 가고 그러시네요? 네. 피규어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조카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하셔서. 캐릭터 스티커 같은 것도 차에도 많이 붙여놓으시고. 이거 다 붙여놓은 거야? 이제 수집 책 같은 게 있어요. 아 거기다가? 예전에 우표 모으듯이. 우표 모으듯이.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걸. 캐릭터별로 이렇게 좋아하시는. 잘 살았네. 사소한 것도 되게 많이 사시고. 사람들한테 나눠주신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.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캐롤라이 붐붐붐. 여러분. 의외다. 안녕하세요. 비밀의 문? 나 다니는 데인데? 또 핫하다는데 또 다 그냥. 핫합니다. 노크, 노크 하는구만. 노크, 노크. 여비. 왔어? 여비, 여비, 여비. 심지어 선생님이 갔다고 저 들었어요. 아 진짜요? 맞아요. 이거 뭐야? 립밤. 립밤? 근데 사실 저런 립밤 같은 거는 나한테 맞는 립밤을 발라야 되는데. 어머. 뭐야 이게? 특이하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고래밥? 피카츄 고래밥. 어머나? 몬스터 캐릭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한 거예요? 게임이 있었잖아요. 돌아다니면서. 진짜 다 다녔어. 어디까지 가봤어요? 아 저 속초까지 가봤어요. 거기 가서. 얘 잡으러? 거기다. 격전지였어. 격전지. 격전지. 아니 뭐 속초까지 가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. 엄마 그렇지. 이게 엄마한테 얘기하군 거야. 아 형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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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. 뭐야. 피카츄. 선물. 오. 우와. 두 마리야? 저거 이거 귀한. 희귀셈인데. 나도 없는 거. 오. 뭐야 이거. 피카츄. 아 그래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핸드폰? 수온이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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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